이런 불임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시켜버리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오히려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업인, 특별히 뷰티 전문인 산업인으로는 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산업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딘가에는 가슴이 뛰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좋은 걸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이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이 어디에 뛰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강단 말씀에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뛰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뛰면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주위 사람들 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보시고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뛰도록 은약의 말씀이 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계속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순간 여러분 속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참고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형상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두 다 먹어도 된다 그 중에 그 중앙에 있는 스낵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약 하나님이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이 몇 종류일까요 여러분 많겠죠 일단은 저는 제가 모르는 과일이 더 많아가지고 몇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과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딱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스낵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심각하죠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안 뛰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가슴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에 가슴이 뛰어요 나를 위한 게 있다면 막 뛰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면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자식도 다 필요 없어 가정도 다 필요 없어 막 뛰는 거예요 꼭 마약을 맞은 것처럼 뛰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오는 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지금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조현병 또 우울증 공황증은 또 연예인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를 의지하러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가서 막 빌어보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뭔가 많이 하면 이게 이 병이 치유될까 싶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 속에 쫙 빠져서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 문제 속에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들어도 좋은 이름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것에 빠져나오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예수 생명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온다 예수 능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집중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 살아나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계속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매일 하시라니까 그걸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딱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게 해답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딱 뭔가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그거하고 기도하는데 먼저 응답이 보이면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게 되겠다 그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쭉 메시지 하시는데 심장을 바친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예아를 드시더라고요 사냥개 두 마리 예아를 들면서 이 사냥개 두 마리가 호랑이를 망비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이깁니까 그런데 이 사냥개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역충 한 방이면 저 호랑이 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개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호랑이한테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거든 주인이 가지고는 역충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까? 못 망합니다 우리만큼 강한 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으면 돼요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다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이제 24시 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이 많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또 나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24시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십니다 서미타임을 가져보신 사람은 아시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과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이 일치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평안하시죠 문제가 많은데 진짜 호랑이 같은 존재가 막 있는데도 급이 안 나죠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안 느끼시죠 이건 마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절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일단을 떠나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이 복음 때문에 심장이 계속 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 딱 한 사람 찾으세요 예배자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무려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있은 응답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삼천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동의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 모으는 한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사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팀만 너무 잘해요 그리고 쫙 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적지로 막 달려가요 나중에 너무 많이 달려가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말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에 재앙 막을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에 재앙 막으면 대한민국에 재앙 막습니다 이 땅이 가장 재앙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기 재앙 막을 수 있으면 세계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간을 두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위한 한 사람입니다 미자립, 다민족, 렛노트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산업인은 뭘로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자전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 비티협동조합이 세워져 가지고 매주 둘째 주 월요일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다문족, 다문화 쪽에 하나님 참 좋은 문들을 많이 열고 계세요 제가 쭉 보면서 뷰티는요 참 전도하기 좋은 문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가보면 이 뷰티 쪽은요 다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일단은 여러분 직업 선택을 너무 잘 하셨어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 직업은요 전 세계 어디에 다 통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뷰티 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 세계에서 일단 알아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일단 이 산업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업인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산업인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에서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용실을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그리고 또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면은 일단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몇 번 보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데 실제로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큰 문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요 사람들이 아름다움 앞에는요 마음을 다 여는가 봐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너부가네살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 막 데려오는데 그들 중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완전히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완전히 포로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은 이 포로 상태의 이 시간을 표 속에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준비한 사람이 에스드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스드를 준비하는데 에스드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없어요 고아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여러분 말하기 쉽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천원 중에 한 분이 이거와 비슷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아 봤어 부모님이 주는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아 봤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하겠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드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에스드를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사건을 일으키세요 전혀 에스드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해피리미는 그 시대의 왕이 아수레로 왕입니다 그 왕이 127도를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때의 최고 광대국이죠 잔치를 하면서 자기가 주웅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가장 예뻐하는 왕우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우 이 와스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왕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왕우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걸 가만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여자들이 얼굴이 안 좋아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폐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이거 남녀 불평등입니까 지금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왕우를 다시 뽑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쭉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사실은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온 시대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뭘 준비했냐면 다른 걸 준비해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면서 사실은 똑같이 멸망 시대예요 모르더게가 이제 왕궁 앞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필이면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시대의 총리입니다 이 총리의 출신이 나와요 아각사람 하무나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국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싸우려고 나왔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더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더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저 왜 절을 안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하니까 그러면 저 족속이 전부 다 유다 족속이지 그러면 저 유다 족속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만이 계략할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127도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왕명을 따르지 않는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유다 족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을 다 질멸해버리시죠 그거 네가 하고 싶은 데라고 반지를 빼내서 주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에서트를 같이 말씀을 쭉 나누냐면요 이스라엘이 벌써 멸망당했어요 벌써 멸망당해가지고 포로시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근근히 살고 있는데 또 멸망의 위기가 또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건강에 위기가 왔다가 여러분 겨우 몸이 회복됐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가 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드물어질 위기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서트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임절은 그 사건을 완전 축제의 날로 대적을 이긴 승리의 날로 바꿔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뷰티 산업인들은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게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지금 교회 다 깨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경제 다 깨버리려고 해요 무너졌고 또 무너지게 만들려고 해요 비참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도게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냥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르도게가 왕후가 된 에스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겠냐 근데 당신이 왕궁에서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로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당신과 당신 집안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르도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절대 안 바뀐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못 망한다 근데 혹시 네가 이곳에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 그 자리를 위해서 오늘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도게 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근데 에스트가 이 사람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왕으로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 족속인지 절대 말하지 마라 에스트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왕 앞에서 얼마만큼 에스트가 순종적이냐면 모르도게가 시킨 건 그대로 다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모르도게가 했던 겁니다 이게 에스트가 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바꿔 적었습니다 에스트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에스트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스티가 폐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왕 앞에 지금 나가지 못한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나를 안 불렀었어요 근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왕이 건귀를 내밀었을 때 그때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도게가 그만 그 말에서 당신만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트가 다시 이제 모르도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제가 왕 앞에 나아갈 거니까 저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자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저희 신혀들과 함께 3일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트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뷰티지 전문인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날을 내가 부림질로 만들겠다 오늘 이 날을 내가 믿음의 약신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는 그날로 만들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제목만 이렇게 적었을 뿐이지 에스트는 모르도게는 자기의 심장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은 고백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희한하죠 에스트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트가 왕을 왕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왕이요 제가 베푸는 오늘 밤에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날 당장 하만을 불러와 같이 참여합니다 그날 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보니까 에스트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불렀으면 잔치에 참여했으면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왕이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할 건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간청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만약에 127도 중에 절반을 달라면 내가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트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내일 저를 정말 제가 정말 왕이 은혜를 얻었으면 내일도 똑같이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도 먹고 주웅도 일어나고 다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잠으로 안 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왕궁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록에 모르더기라는 사람이 자기를 해야려고 했던 두 사람을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모르더기에게 아무 상이 안 들어갔어요 신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더기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궁중 뜰에 누가 있냐 이 주위에 지금 신하들 중에 누가 있냐 이 밤에 그런데 해피림에는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 뭐하러 왔냐 모르더기가 너무 눈에 거슬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 지나가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더기는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장대 50규베스의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더기를 크게 달도록 허락받으러 지금 들어왔어요 가는데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존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착각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존경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 나라에서 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그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가장 왕이 유능하게 생각하는 그 신화를 그 말을 끌게 하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높인다고 하고 이 궁중을 한 바퀴 쭉 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러면 모로드게게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얘 모로드게게 죽이러 왔는데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세레스라는 아내인데 완전히 이 세레스는 무당 급이에요 급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에스트가 준비한 잔치에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데리러 왔어요 거기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하마는 모로드게를 달리고 있던 그 장대에 달립니다 참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 멸망위기 속에서 하나님 멸망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온 모로드게입니다 그리고 에스드입니다 그리고 함께 원네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다 같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오늘 또 뷰티 전문인이잖아요 제가 제가 오늘 또 패션이 전부 다 블루 아닙니까 제 핸드편도 블루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퍼펙트하대요 퍼펙트하대요 여러분 착각하는 자유니까 일단은 퍼펙트합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에 한 마리 있습니다 돈 좀 달라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멘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퍼펙트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은 아름다우면요 멋있는 거 앞에는 사람들이 다 녹아나요 마음 다 열고 여러분 에스드가 가장 아름다운데 마지막에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백성들의 내 민족들의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하만이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대적하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막 열 받은 거죠 막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만은 달리게 되고 나중에 또 에스드가 하나 또 구합니다 왕이요 왕이 또 와가지고 에스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와가지고 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127도에 보낸 그걸 다 폐지하시고 지금 우리 민족들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매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유대력으로 아다를 12월 14일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반대로 바꾸어서 그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적들을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업인이기 때문에 이 산업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단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을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정의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전도에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우리 협동주의 이름이 다문이잖아요 다문이에요 일단은 앉아가지고 예쁘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면요 다 마음 문 다 열어버려요 그냥요 다 문이라 그냥 아니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 문이 열리시죠 착각은 자유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문을 열어요 저는 머리만 만지면 그냥 잡니다 이렇게 잠이 와요 그냥 편안해가지고 제가 안 해보다가 처음으로 우리 사모님께 손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 손이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근데 저 이거 하면서도 좀 졸았어요 누가 나 만져주면 나는 졸려요 그냥 이게 그만큼 사람이 편해요 그냥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이 열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캠프를 하면서 다민족 문들이 열렸습니다 아까 전에 복음하셨죠 중국분들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전 세계 공통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예스 노 하나는 또 뭐죠 한국 사람 거 빨리빨리 전 세계 공통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공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예쁘게 주면 다 끝났 보여 멋있다 예쁘다 이러면 그냥 끝났 보여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민족들도 다 예뻐지고 싶어해요 다 멋있어지고 싶어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더 큰 전도의 문이 있어요 오산시와 우리 경기남보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열어보죠 다민족들 살리죠 사실은 다민족 랩너트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흑인들은 전부 다 대머리고 백인들은 전부 다 머리가 자라다가 스톱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머리 자라거든요 잘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더 큰 문들이 있습니다 적어놓고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에게 주는 혜택들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후대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 그런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럼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 사람도 어디서 도와줘야 됩니까 이 후대들은 기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한 아니다 그럼 키워둬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다 지나버렸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선택하게 해줘야 되냐 기능을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후대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가장 좋은 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에요 이게 이건 어디에서나 다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쪽에 또 전문 아이들도 달란트가 있다 이런 쪽에는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하면서 이 후대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면서 같이 있으면요 너무 쉬워요 세워주기 너무 쉬워요 이 문을 열어줘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성경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금 미용기에서는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요 세계보험학이 너무 좋은 문이에요 이게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레멘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쭉 에서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경제 산업에 대한 멸망위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신문을 봐보세요 여러분 폐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죠 너무 많아서 쌓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땡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게 폐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게 훨씬 더 낫대요 그냥 사무실을 열어놓는 것보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도운동을 하였고 후대운동을 하고 이 시대에 제약 막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멸망의 위기와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산업 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돼요 이 속의 역사는 대적을 완전히 멸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축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중에서 에스드와 똑같은 후대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대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같이 해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경기 남부의 제약 막을 이 경제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업일인으로 불렀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요즘 좀 이해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시킨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요즘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다민족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가난하게 안 만든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 속에서 쓰임 받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은약을 붙잡아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대적을 이기고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후대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이 300지교의 현장이 되면 됩니다 지역의 제 악막을 300지교의 운동을 계속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지교의 운동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펼쳐진다고 보여주면 그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약 잡으세요 불임절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금도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날을 가지고 여러분 명절로 만들어버리세요 후대들이 영원히 기념할 그날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강단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로 서게 하셔서 이 시대에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멸망을 당할 위기를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는 정인들 되도록 산업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